오늘은 인도네시아 친구 리젠트랑 함께 같이 밥을 먹을 거에요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디저트랑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할 레스토랑 가볼게요 다음 주에 아유타야! 아유타야라? 오이! 아유타야라! 정말 곳곳에 가야죠? 네, 매주 일요일에 가야죠 다음 주에 휴호흰을 다시 살펴볼거에요 그 다음 주에 그냥 가야죠 제 친구 리젠트는 인도네시아 유튜버인데 태국에서 태국의 관광지나 음식들을 소개하는 유튜버에요 저랑 비슷하죠 근데 구독자가 22만이야 진짜 높죠? 아유타야라! 장난이에요 저는 비저넘을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거에요 아유타야라? 코스메틱은 괜찮아요? 코스메틱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안나와요 집사들은 혼자서 자세히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비저넘의 비저넘에 따라서 제 몸은 잘 안전하고 있어요 한 번 해볼까요? 멈추는 시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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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otur니...кonde 할게 적당히 얘기하는거 아는거지 Konsolid를 진행하는게 더 Kollid에서 privelle 그리고 라이브 친구들이랑 한국사람들과 타이ates 한국사람들과 타이ates 하지만 제가 나를 안아간거지 저는 사람에게 의상대 를 좀 좋아 dispos을라 저는 자 어떤 주의를 놓으라고 지치기를 아 나는 스으라는게 그리고 나는 아무튼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면, 왜 타일랜드에 트랜스젠더 많아요? 트랜스젠더 가져와서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그런거죠. 아니면, 더욱더 정해진다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비디오를 했었어요. 제가 클릭베이 트랜스젠더를 사용했어요. 다행이네 여러분이 다행이네 5.8만원 아 예예 아 예예 고파이러 이렇게 근데 지금 많은 컨텐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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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빠 3일날 1일 3일날 깜짝 이럴땐 잠시 다음 굿 그 다음 그렇게 오늘 사실 요새 사회 ficar 놈이 없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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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 그 비디오는 몇일이 있나요? 사실 제 비디오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많이 안触지 못해요 근데 그냥 서브 타이틀에 찍는거죠? 그래서 제가 5-6시간 정도 한 비디오가 끝냈을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좋은 러너 진짜 아무것도 없죠 제 비록을 보면 그냥 그냥 잘라 잘라 제 비디오는 너무 좋아요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 스타일이에요 핸드폰을 봤을 때 3분만에 3분만에 찍을 때 한국 스타일이야 한국 스타일 오이, 디노이 디노이 사실 제가 트라픽을 좋아해요 왜? 제가 요즘에 아, 요즘에? 인적와따, 도구안 매일 저녁으로 이렇게 사실 제가 집에서 유니에서 30-40분 정도 근데 트라픽은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년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하는거죠? 그럼 뭐하는거죠? 6시간동안? 그래서 1pm 학습은 1pm 5pm 학습은 5pm 학습은 5pm 학습은 4.45분 정도 트라픽이 없는데 5,5분 정도 트라픽이 없는데 4년 정도 1,5분 정도 집에서 2분 정도 저는 아직 들어봤는데 꽤 많이 죽음 저게 더 나은거죠 이럴게 여기 더 나은거죠 3분 남아요 3분 남아요 3분 남아요 3분 남아요 아직도 안전하니까 그래도 안전하네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여기 안전하니까 이제 죽을 거예요 유튜브는 언제 시작했지? 2년 전에 2년 전에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는 시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 23일 정도 100,000 views 1km, 4,000 watch hours 첫 비디오였어요 첫 비디오였어요 저는 공연하고 저는 공연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실 너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저는 인도네시아 저는 여기 보이보이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그리고 좋은 우리 시작할 수 있는 외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문화 문화 좋은 그래서 오늘 언제나 아 제가 언제나 문화 이를 바탕 네이acie 다른 나라에서 살아있는 곳도 있고... 탈랜에 많은 곳에 관광을 하기도 하고 여기가 또 다이아만 하고 이거 다이아만을 다을때문고 다이아만 이번 년이 너무 아쉽네 북쪽도를 더 보내고 싶어요 이곳은 되게 너무 재밌는 놀이던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외국인은 특히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는 음식을 사용하고 음식을 사용하고 음식을 사용하고 네, 맞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니로 오잉 빨빵래 오늘의 언어는 5스타를 볼 수 있어요 5스타를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어요? 렛츠고 렛츠고 누가봐도 여기 모델하우스 보러 오는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세웠어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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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해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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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 가? 가? 쟤? . 뭐냐? is it? is it in bangku? 한시간 걸릴 때 어떻게 가냐고 아 딴거 먹어야 겠어요 친구는 저 음료 먹을 것 같고 저는 안전하게 패밀리마트로 올게요 왜냐면은 저 두유 같은거 잘 못먹거든요 뭘 먹어볼까 바나마 마 어 여기 어디갔냐? 아 저 있네 오! you bought a lot? no no just one 소이빗 소이빗 ever try this one? try it same one you know i never try this one which one? soy bean or this one? i never know this one, this bread 오케이 let's go let's go 디저트는 걸러 먹었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하아 참 하아 참 you know actually before i start the youtube i don't try any like thai 디저트 at all really because i just like eat what i only know and eat like from korea or like international one you didn't try the new one oh new one because like my style is like i only eat what i know like this but after i start i just try one by one and then i go it's quite interesting this is the bread wow she smell but it's only a last only 5 minutes more than that it will be like 아 it's not good 와 이거 빵 색깔부터 좀 이상하죠 와 냄새도 좀 이상해 꼬리꼬리꼬리한 냄새라 꼬리꼬리 아 it's a little bit weird 아 Okay 아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너는 아무도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줘요 안으로 이래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오오오 보통은 뭔가 이상한 것들은 저는 항상 나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냥 도와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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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 나도 도와줘야 할까? 너는 내가 도와줘야 할까? 네, 네, 알았지 오케이 가야 소스로 도와줘요 안으로 안으로 김대구네 좀 내가 안좋아하는 맛이에요 두유 좀 진한 맛 잘 먹네 응? 이게 너무 좋아요 유투브는?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안되네 너의 스타일이 안되네 소유의 맛은 꽤 깊고 안좋아 안좋아 지금 먹어야지 5분만 먹어야지 5분만 먹어야지 5분만 먹어야지 그냥 5분만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한 번 더 다음은 두 나이 아프 카디지와 콘돔 이름이 좀 이상해 근데 이게 레스토랑 네 네 레스토랑의 이름은 캐비지 앤 콘돔 레스토랑이에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줄여서 C&C 나같은 아재들은 컴멘 앤 콩커를 생각하겠지만 캐비지 앤 콘돔 레스토랑으로 가볼게요 빠이 아 빌리 마지막 참 살다살다가 콘돔이 이렇게 어디서 오라고 인사하는거는 처음 봤어요 아 어떻게 이게 콘돔? 이게 콘돔? 아니 콘돔 레스토랑이 콘돔 레스토랑이 자세히 보니까 알았어요 멀리서는 몰랐거든요 이게 다 콘돔으로 만든거였어 이게 다 콘돔으로 만든거였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름은 그렇지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레스토랑 같아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대 흐흑 흐흑 흑 흑 흑 아 소작으로 만들고있어 대박 아 저 라텍스냄새 아 대박 여기 태국 콘돔을 공짜로 주네요 아 모르겠다 정말 태국이란 나라 아 아 골 때린다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로맨틱이 보이지만은 이 등이 다 콘돔 모양이에요 아 아 그래도 음식은 정상적인걸 파네요 음식 나왔어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어 요게 캐비지 앤 콘돔의 메인메뉴래요 어 뭔가 콘돔 모양같이 생겼죠 그래서 메인메뉴래요 이야 이십만 유튜브는 다르구만 이야 콘돔 모양의 솜땀이에요 이름은 콘돔에나 있지만은 그냥 어 누들이에요 먹을만해 응 내가 솜땀 안좋아해서 저는 허리에다 아 응 엔레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어 와 이게 뭐 마셔야 되지? 이게 국내 치킨 맛이라 해야 되나?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모든 한국인이 좋아할 그런 맛이에요 혹시나 메뉴판에 이게 보이면은 여러 권 시키세요 여기 진짜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음식은 다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이랑 오기는 좀 그렇고 친구랑 한번 와서 맛있게 밥 먹고 그냥 구경하고 하기엔 좋은 레스토랑 같아요 와보세요 와 무슨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콘돔을 후식으로 주네 후식이라니 아 참 오늘 이렇게 유튜버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 유튜버 친구 리젠과 함께 하루를 보냈어요 참 희한 데도 와보고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재미난 하루였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ぜ recall 고맙습니다.